호수 밑에 안 움직이고 우아! 우선 주섭습니다 어우 씨 거꾸러 옷이 중어냐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오 아까 쪽 하나 목속하라 믿습니다 조라이더 믿습니다 오케이 미끼를 물었다 안녕하세요 푸동냐 톰톰입니다 그리고 조라이더 안녕하세요 조용준입니다 조용준으로 배송하겠습니다 방어율 0점이죠? 좋습니다 6, 9, 4번 차단 유선입니다 오늘 여기 조라이더 베이스볼 아카데미 왔는데 레전드 투수의 왼쪽 바짝 붙어오는 슬라이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보여드릴 겁니다 뿅 여기요 아아 오늘 참가자들인데 특등석을 마련을 해줬어요 이거까지 야 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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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스 밑 다 움직이고 다 죽였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되는군요 바깥쪽 하나 몸쪽 하나 믿습니다 조라이더 믿습니다 어떻게 프로 다시 한 번 지금 살짝 땡기네요. 자, 직구 직구. 움직이지 말고 재구. 바깥쪽 더, 더, 더. 오케이. 자, 공기. 조금만 더 위협구. 조금만 더 보이세요. 타작 위협구x2 연습 한번 해봤죠, 오늘. 직구 되나 안 되나. 되는데? 몸 쪽에 여러분들 백도 뒤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최대한 각도 크게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조라이터가 전성기 때 이런 거 많이 던졌어요 보세요 각도 크게 들어갈게요 조마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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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거기 몸 쪽에 크게 들어가는 곳 몸 쪽 크게 들어가 타자 스쳐 지나가게끔 근데 그쪽으로 던지니까 이게 카메라가 가리네 아동 치기 있어! 아동! 아동 치기 있어! 괜찮네 폼플레이트 하나 찌면 그냥 옆으로 휘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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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거예요 얼굴로 확 왔다가 탁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지금 저도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동야 첫 차는 조조아린입니다 인천에 살고 야구 경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동야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즐기로 왔습니다 푸동야 강대변입니다 저는 서울 신대반과 같고 야구 경력은 동네하고 인연? 동네하고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피할 자신 있어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마구마구나 이런 게임 해요? 이사말루 이사말루에서 조용준하고 실제 조용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카드가 별로 안 좋아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믿음 없는 어린 양들을 타석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라이도 조 선생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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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석으로 안심하고 들어가세요 구경해보세요 장라하이요 장라하이요 자 그러면 지금 조라이더의 변화구를 배트박스에 바짝 붙어서 최대한 용기 있게 버텨볼 수 있는 한 명에게는 지금 조라이더가 이 싸인볼 세 거 완전히 세 거 하나 드린다고 합니다 어때요? 자 이제 가시죠 자 몸쪽으로 한 번 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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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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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 굿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야 우와 타자가 피했을 때 이거 재밌어요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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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피했어 오 아 일부러 좀 용기 있게 버텨봤는데 대가가 너무 참가네 지금 이제 맞았잖아요 한 번 네 한 번 맞고 났으니까 이 공에 대한 공포가 극도로 올라갔어요 아 크게 해가지고 타자한테 갔다가 떨어지게 한 번 오 오 와 와 이거 나 되게 미안하다 이건 두 번 녀석을 이렇게 한 번 맞았기 때문에 공에 대한 공포가 극도로 올라가 있을 거다 아 그래서 크게 해가지고 넣으면 안 피할 자신 있어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피하고 두 번 녀석 맞아버리면 투수가 못 던져입니다 제가 이번 한테 졌어요 아 대단하게 야 이건 사실 리얼이에요 원래 우리가 원하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용기의 끝판왕급이다 이거 미션 알았으면 안 왔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미션 미공개 오 검투사야? 검투사? 야 오 노 이번에는 두 번째 타자입니다 자 바깥쪽 몸속 타자 너무 떨어져 있다 이거는 공이 바깥쪽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장가장 아, 이분은 뭐 옷을 입는데 신음이 절반이여 복수 하나 쓰고 시작해 아니, 검투사 복장을 찾는데도 왜 이렇게 부실해 자, 본 게임 하겠습니다 근데 오, 타자 안 피해!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발이 뒤로 빠져 이분은 100% 피하네요 와, 진짜 피하네요 피한덕, 이미 분석이 끝났어요 맞아, 맞아 우와! 마칩니다 야, 오늘의 용기 있는 참가자 3명인데 한 명을 좀 뽑아주시죠 제가 두 분을 이겼잖아요, 일단 강하게 피했기 때문에 야, 이 패배자들 지금 당장 현역 가서 140km의 구분 보고도 절대 피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 1, 2, 3 자, 박수! 와... 저희 조라이더 베이스골 아카데미는 인천 지역의 엘리트 전문 선수반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회인 야구분들의 레슨 시간대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카페 가시면 언제든지 신청하는 란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은 평일 오전이나 주말 오전 시간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